1차전 1차전 2차전 2차전 3군 잡아당겼습니다 자, 이타우도 넘어갈 듯 좌익수 포기합니다 좌식삼정 넘어갑니다 이홍구 자신의 시즌 바로 홈런 바로 한 점을 추격하는 기아 타이거스 아 이홍구 선수가 장타력이 있네요 맞는 순간 넘어갔습니다 홈런 벌써 이홍구 8개 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약간 재고랑도 비슷한 효과죠 자 우측에 안탑니다 박찬호 자 우중간에 조 버스 우중간 관절에 가려졌습니다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매장까지 구멍을 타고 일루자 이미 박찬호 선수는 선두를 들었고 자 차자우자는 선두까지 갑니다 신종길은 선두까지 4대2 행정따라 붙었습니다 신종길에 적시 선두타 일루자 박찬호를 불러드리는 신종길에 선두타 우중간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선두타 그냥 그 선수는 그 경제의 결과에도 신결하지는 자 바깥쪽 변환으로 들어왔습니다 승진 그리고 육역점 벙살퍼스 육역 잡아서 2회 벙살 1회에 빠졌습니다 6-4-3 벙살파 선수가 간단한 세상을 감안해서 2회 벙살파 lib 정말 어째 그지에 이어 오늘은 7위입니다마는 백용환이 스릴롬던 베타 스릴롬던 5대에서 역전시키는 기아 타이거스 기아 타이거스의 젊은 선수들 그리고 베테랑들의 응집력이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좌중간입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중견수 김호령 처리하면서 원아웃입니다 자 당겼습니다 유역수 탁골 공격수 잡아서 2루에 2루에 벌써 1루에 1루에서만 스윕입니다 자 선행주자가 1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왕벌트리타기 상을 맞습니다 자 고수식 선진 독이 끝났습니다 윤석민이 결국 마무리를 해내면서 기아 타이거스가 SK와의 이번 3연전 스윕을 합니다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